한승환 한승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한 SDS의 한승환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펙에 프레임에 갇혀있는 세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타고난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만들어놓은 그 스펙에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기업의 인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되죠. 여러분이 스펙에 공덩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여러분을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면 그 사다리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스토리고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스펙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친구들 다 잘나가는데 왠지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환경이 어렵고 나만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나만 단점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조급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그 처지 여러분이 부족하고 느끼는 그 시간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는 여러분 삶의 스토리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자신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당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 시간이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시갈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정말 여러분의 진짜 스토리를 쫓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누군가는 틀지어놓은 그러한 모방된 스펙을 쫓아가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정말 용기있게 용기있게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스토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여러분 잘 알죠?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스마트 시대 컨버전스 융복합의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서로 다른 것들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스토리가 엮여지는 그게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융합 속에서 새로운 가치도 탄생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저의 일기입니다. 일기는 그 시절에 저의 거울이 되고 저의 나침반이 되고 저의 어쩌면 유일한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기를 쓴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나만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나만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근육을 길러주는 그런 힘이 될 줄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삼성에 들어왔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끝밖에 제가 매일 일기를 오랫동안 썼던 것이 저에게 남이 없는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너무나도 소중한 원천이었다는 것을 회사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재미난 글을 썼는데요. 중학교 2학년 일기장 첫 머리에 일기 쓰는 목적이라는 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 여러분 보시기에는 재미없는 학생이죠. 제가 한번 읽어내기 볼게요. 그런데 자기의 생활을 반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향상을 귀하는 짐입니다. 중 2자리만 해야겠어요. 특히 학창시절의 생활은 인생의 밑거름이 되므로 반성하고 정비해야 된다. 열린 인재는요. 스토리가 있는 인재는요. 항상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무리하게 스펙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스펙에 갇혀버려서 성장이 정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인재는요. 다양한 적응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자기의 의미 있는 생각을 담습니다.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게 열린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취업활동을 위한 저만의 팁이라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스토리와 소재되는 경험이겠죠. 경험이 많다고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효소가 뿌려져서 그게 발효가 돼야 그러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자 그래서 면접을 듣는 사람 어? 진짜?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방법들 여러분의 언어로 열정과 진정을 담아서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 말 된다 말 되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분의 지금 그 스토리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그런 가능성을 어필해 주십시오. 아! 저 친구 일 좀 하겠구나 일 좀 만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